오늘도 공연장을 찾아주신 쿠키 여러분 환영합니다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렇게 앵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더욱더 잊지 못할 연주를 선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뻐 민트초코 쿠키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첫 번째 곡의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떡해, 이제 시작한다 뿜뿜иля 뿜뿜 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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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